안녕하세요 마리클레로와 함께하는 공포의 시간 팝키즈가 왔습니다 제가 마리클레로에서 팝키즈를 두 번 한 최초의 배우가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한번 신나게 터뜨려 보겠습니다 오늘 팬들과 같이 듣고 싶은 음악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홈킹 비 다시 듣고 싶네요 불러드리진 않을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요즘 꽂힌 음료나 아이스크림 메뉴는 제가 딸기 라떼에 좀 빠져가지고 그리고 달고나 라떼도 요즘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요 해보고 싶긴 했는데 한 2만 번 저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못 해봤어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 그리고 자기 전에 하는 일 일어나자마자 하는 건 이제 스케줄이 좀 많아져서 자고 일어나서 좀 취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차갑물로 씻는 거 그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고 자기 전에 하는 일은 이제 또 대사가 많다 보니까 자기 직전까지도 대사를 보고 자는 것 같아요 알바 만렙 준이처럼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알바는? 제가 고깃집에서 일을 좀 오래 했었는데 저 고기를 상당히 잘 굽습니다 팀원들이랑 회식 가고 그러면 항상 제가 굽고 그쵸? 그렇잖아 돼지고기는 사실 약한 불에 구워야 맛있어요 그리고 많이 뒤집지 않고 들러붙지 않게 조금씩 만져주면서 좀 달래주면서 구워주면 다음에 한번 브이로그로 한번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최근에 본 영화 요즘 제 차에 넷플릭스를 연동을 해놨는데 옛날 영화들을 조금씩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황정민 선배님이 나왔던 남자가 사랑할 때가 가장 최근에 봤었는데 목포 내려가면서 항상 슬픔에 잠겨 내려갔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가장 최근 사진은? 저 방금 이 옷 입고 한 장 찍었는데 핸드폰 좀 주세요 보이나요? 짜잔 인스타를 통해 업로드하겠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한 소절 불러보기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 주네 음이 좀 틀렸죠? 저희 도도솔솔, 알라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애 쇼핑 아이템은? 제가 요즘에 처치를 굉장히 많이 요즘 최애 쇼핑 아이템이고 옛날부터 많이 샀던 건 신발? 신발 셔츠? 신발 최근에 가장 크게 웃은 일은? 어제 제가 파마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되게 최신식 머리 감겨주는 그게 갑자기 고장의 땅까지 그게 왜 이렇게 묶인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겁니다 가장 최근에 자신을 위해 만들어 먹은 음식? 집에서 해먹은 건 아닌데 목포에 굉장히 맛있는 닭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셀프 볶음밥이라는 게 있는데 스스로 볶아서 먹었는데 최근에 나를 위해서 해줬던 건 그 셀프 볶음밥입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마리클레르와 함께한 시간 굉장히 즐거웠고요 마리클레르 구어로 많이들 사랑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저 이재욱은요 도도솔솔, 알라솔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거 같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우선은 여러분께 잘 대신 administrations 이쪽에서 다이웃이 아이웃이 있어봤어요 저는